먼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라이오넬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두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은 PSG에서의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는 파리에서의 삶이 어려웠고 그는 미국 리그로의 이적을 선택했죠. 이에 프랑스 팬들의 집요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메시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자국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강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힐리안 은바페는 프랑스 대통령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죠.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이마르 또한 처음에는 은바페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서로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은바페는 네이마르가 팀을 떠나지 않으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는 프리시즌 동안 훈련 참여를 거부하며 그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했고 은바페는 다시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축구 팬들은 자국 선수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은바페와 함께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는 덴벨레와 바르콜락은 프랑스 대표팀에서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의 지속적인 출전은 프랑스 축구 팬들의 공통된 바람이 되고 있죠. 한편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일부 경기에서 덴벨레의 역할을 해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화력은 중립적이거나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프랑스 언론은 특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선수들에게는 간결한 점수만을 부여하는 반면 이강인에게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여 그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면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은 덴벨레는 높은 점수를 받았죠. 이러한 평가는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축구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 FC 메스와의 경기에서 좌측 미드필더로 시작해 후반전에는 우측 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후에 그는 BT에게 예술적인 패스를 건네며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의 활약은 팀의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에 그에게 주어진 점수는 이러한 활약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동안 이강인 선수는 날카로운 패스와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은바페에게 정교한 패스를 건네며 거의 골로 연결될 뻔했던 순간도 있었죠. 후반전에 우측 윙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그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언론의 평가는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게 엄격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포지션을 이동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비티니아에게 환상적인 골을 어시스트했는데요. 이 패스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비행 궤적을 그리며 팀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패스는 국가 대표팀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에게 보여준 롱 패스와 유사한 느낌을 주며 이강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은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고 감탄한 것처럼 비티니 또한 이강인의 패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골을 넣은 후에도 비티니는 이강인에게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골 이후에도 완벽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후반 88분에는 수비 진영에서 볼을 가지고 역주행하며 메스 수비진을 뚫어내는 롱 패스루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와 어시스트를 보고 손뼉을 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언론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엘 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부정적 질문을 단호히 부정하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리그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슈퍼스타이며 오른쪽 윙, 왼쪽 윙, 미드필더 등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비까지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강인 선수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기술력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재능이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강인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강인 선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티니아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에 대한 엘리케 감독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제는 그의 위치를 어느 정도 고정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큰 파괴력을 보일 수 있는 우측 윙으로 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우측 윙으로 이동한 직후 멋진 패스를 보여주며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니케 감독도 이강인의 최적 포지션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시안컵을 위한 국가대표팀 합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PSG는 1월 4일 툴루즈와의 프랑스 슈퍼컵 결승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팀에게 첫 우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며 팀의 핵심 자원인 이강인 선수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에 엘리케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특별 요청을 전달했으며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 참여한 후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중요성은 이제 니케 감독에게도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의 전략에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의 활용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미래와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